세계바족 최강점 34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귀빈 소개가 있겠습니다. 제20회 동심 신당연본별 세계바족 최강점 덩승전을 찾아주신 바득 팬 여러분과 성수단 여러분의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여러분의 질문은 어떻게 될지? 그리고 농신배에서 이창어 같은 영어 인물이 나올 수 있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스웨이 군안의 말씀은 지금 AI 시대가 들어왔고 정보가 빨리 알려지는 시대입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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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빼 第二次 龍星星辣麵杯 世界围棋团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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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